저희가 읽은 산상수원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산상수원의 말씀은 마치 금강의 노다지처럼 건지면 보석이고 금인 것 같습니다 이 산상수원의 말씀 전에는 4장 마지막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제자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오고 있나요?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원 전체의 말씀은 이 선포의 대상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서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평행 본문이 누가 보금 6장 20절 이하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왜 마태는 산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유대 백성들에게 산은 모세의 율법을 부여받고 선포한 내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뉴모세 새로운 모세로 출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율법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의 사임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산상수원의 내용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굉장히 이 팔복의 말씀이 참 희한합니다 이 복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가요? 복 같지 않는 복이죠 그죠? 굉장히 생소한 복입니다 부담스러운 복이고 받고 싶지 않은 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복이 뭘까요? 사전에 보니까 삶에서 누리고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과 행복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 인기, 건강, 출세, 진학, 취업 모든 것들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복이죠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바라시는 것처럼 표정으로 저는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복이에요 여러분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살면서 주시는 복입니다 분복이죠 그러나 이 복은 지속히 현세적이고 일시적이고 잠시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영원한 복, 하나님 속한 신령한 그 본질적인 복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들은 따로따로 팔복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마치 팔찌나 목걸이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말씀은 신령에 가난해야만 복을 받고 온유해야만 땅을 얻고 이러한 조건적인 복이 아니에요 원천적인 복입니다 왜냐하면 4장 10철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의 자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는 신자도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팔복을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정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 보금해 보니까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되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정말 복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난하기를 원하는 사람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것은 사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가 왜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복이 있다 이것은 시편 1편의 말씀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복되다는 것이 마카리오스 인데요 시편 1편의 아슈레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번역으로 번역되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happy, blessed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복 놀라운 복, 엄청난 복이 표현될 수 없는 복이 바로 복되다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은 정말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복이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의 이 의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다 이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기댈 만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마음의 가난함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자가 정말 복된 자다, 천국이 바로 그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미래에 죽어서 얻어갈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현재적 실체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하니라 여기에서 합당하게 반응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회개의 산물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회개가 나타나게 되고 마음의 가난함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포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거지가 마치 밥을 구걸하는 이러한 뉘앙스를 뜨거워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거지만이 보셨죠? 간절하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내가 이 밥을 얻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구걸하는 것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간절합니다 이렇게 구해야 정말 가난한 자의 심령이고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거지가 하나님 나라를 절박하게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살고 있나요? 그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로 부여해 줄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핏 보기에 항상 근심하나 같으나 그의 기쁨을 꺼트릴 자가 없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당당하고 정말 품격 있게 이 땅의 사도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토의 선제적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예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더 가난해지고 더 절박해질수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부여해지는 일상한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죠 즐거운 자 웃는 자 그러한 자가 복이 있지 않나요 슬퍼하는 자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가 예수님은 복되다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애통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무엇으로 애통하는 것이 복되다 라고 생각하시고 있나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깊이 슬퍼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자가 되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좀 상당히 약간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예수를 어느 순간 믿고 붙잡혀 보니까 천하에 이러한 죄인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정말 심각한지 단일 목사님 국가대표급인데 국가대표급이 아니라 세계 챔피언입니다 세계 챔피언 그것이 바로 죄인 중에 개수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깊이 슬퍼하고 울게 되는 것이죠 제가 2003년도 어느 날 성령 세례를 경험했는데요 그때 전도사 때 대학생 애들 한 대여섯 명 데리고 아차산 정말 귀신 튀어날 것 같은 집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정말 사역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늘 정말 마음속에 사역하는 대상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참 그러한 절박함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제 눈을 비늘을 벗겨 붙이니까 제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정말 울었는지 그동안 모든 울음을 정말 계속해서 울은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터지고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때 방언을 받게 되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볼 때 깊이 슬퍼하고 그리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애통하는 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아픔에 대하여 울게 되죠 지금 제가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북향민사역부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 북향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 같은 공통점이 그들은 안팎으로 병이 들어있어요 마음의 병, 우울증, 공황장애, 육체적인 질병, 심장, 신장, 위장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속까지 그러니까 멘토들이 멘티를 향할 때 계속해서 그 영혼에 붙들고 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울고 같이 공감해 주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자기가 치료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위로가 부어지니까 거기가 바로 천국이 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요 일정한 부분 힘을 주고 위로를 주지만 사람의 위로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의 위로, 아내의 위로, 자녀의 위로, 부모의 위로 뭐 해갈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부어져야 근본적인 상처와 아픔이 치료가 되고 하늘의 능력을 던입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애통하고 서로 붙들고 울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에서 애통하고 있죠? 어떨 때 여러분도 울고 계세요? 집값 떨어질 때 울지 않나요? 자녀가 그냥 그렇게 정말 공을 들였는데 대학에 떨어질 때 그때 울죠 울죠 그것도 울어야죠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에 닥쳤을 때 사건과 사고가 터질 때 울죠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른 울음을 좀 울어야 되지 않겠나요? 예수님이 원하는 애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정말 세상이 건강하게 지게 변화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눈물이 많은 시대에 많이 울고 애통할 때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온유환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참 이것도 이상한 복이에요 온유환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땅은 누가 다 찾아가요? 복부인이 다 찾아가지 않나요? 복부인이 부동산 개발업자가 다 차지하고 있나요? 실제적으로 아니 너무 형실과 좀 동떨어진 말을 할 때 좀 기분이 나쁘지 않나요? 실제로 저는 카톡을 남솔교회에 와서 본격적으로 쓰게 됐는데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카톡이 블럭되어 있거든요 정말 방이 수십 개입니다 방이 이 방 저 방 방이 왜 이렇게 많은지 교구방 뭐 목회자방 저한테는 실제 방이 필요한데 가상의 발응이 아니라 아니 진짜 땅을 주셔야지 이 방 저 방 방만 수십 개고 진짜 땅을 주신다 했는데 이거는 진짜 땅은 요원하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온유환자가 땅을 받는다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원래 땅이라는 개념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기업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개념은 이것은 특히 시편 37편 11절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온유환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로다 이 다윗이 시편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환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천국 백성이 됐다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쇄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그것을 받았고 누렸고 즐기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땅 한 평 없고 집 한 채 없어도 우리는 당당하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는 이러한 천국 신민으로서의 백성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기가 막힌 팔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1세기 당시에는 굉장히 매력이 없는 아주 정말 부끄러운 단어였어요 특히 겸손이라는 단어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만들어진 단어에 성경에서 굉장히 부끄럽고 유약하고 나약한 단어가 바로 온유 이게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온유가 뭘까요? 온유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죠 여러분들의 개념 속에 있는 온유가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온유는 정말 무력함, 유약함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죠 이 온유를 알기 위해서는 겸손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겸손의 정의가 뭘까요? 겸손은 이런 게 아니에요 아유 집사님, 아유 목사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뭘 합니까? 부족합니다 저는 이게 아닙니다 누가 못해요? 이거 겉겸손 누가 못해요? 다 하지 너무 쉽지 않아요? 이런 거 겉겸손 속에는 온갖 교방과 탐욕이 다 있으면서 우리는 겸양으로, 교양으로, 연륜으로 그것을 속이죠 그러나 진짜 겸손은 자기의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와장창 깨져야 됩니다 부딪혀서 그 십자가에 완전히 직면해서 내가 얼마나 정말 악하고 약한 죄인인지를 그 내 속에 있는 시커먼 죗덩이를 봐야 거기서부터 겸손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속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겉겸손이 아니라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같이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겉겸손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겸손이기 때문에 향기가 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 겸손은 포장할 수 없죠 속일 수 없죠 자연스럽게 그 내적인 겸손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겸손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하나입니다 강한 아름다움이죠 바보예요 바보 바보가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말 온유화가 한 자가 돼서 정말 모세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화가 승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온유화가 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것도 참 희한합니다 배부른 자가 복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배부른 자가 복이 있죠 갈비뼈가 드렁드렁 하는 게 뭐가 복이 있어요 못 먹어가지고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이건 굉장히 참 슬픈 것입니다 한 번 배고픈 사람은 알 거예요 이 배고픔의 서름이 얼마나 극악한지를 제가 참 심각하게 요새 다이어트에 대한 심각성을 처음 깨닫게 됐는데요 저는 식습관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건강한 음식을 먹기보다는 단 거,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 설탕 같은 게 독인데 그래서 참 굉장히 이렇게 몸무게가요 엄청나게 지금 찌고 있어요 몸무게가 느니까 관절 개통이 안 좋아지고 걷는 것도 불편해지고 몸이 좀 가벼워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먹는 것이 그 사람이라고 나는 무엇으로 내 배를 채우는가 뭐 정크푸드나 이러한 세상의 쓰레기 같은 음식, 돼지 쥐엄너미 같은 음식으로 우리의 배를 채울 때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고 비만과 성인병이 걸리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는 누구예요? 예수에 줄인 거죠 말씀에 줄인 거죠 예수에 줄이고 말씀에 줄일 때 그 신령하고 순전한 음식으로 내 영혼을 채울 때 우리는 건강한 성도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줄이고 목말라 있나요? 무엇에 여러분들의 안테나가 쏠려 있나요? 예수께 줄이고 목말라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 돼지 쥐엄너미 같은 쓰레기 같은 것에 목말라 있습니까? 쾌락과 재물과 돈에 썩어질 것에 목말라 있나요? 얼마나 정말 가란 시대인가요? 다른 것에 우리는 목말라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우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말라지 아니하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체가 생명의 떡이고 내 피가 신령한 음력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뜯어먹고 내 피를 마셔야 신령한 음료가 될 수 있고 신령한 살이 되어서 결코 줄이지 않는 결코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해갈 그러니까 예수의 줄이고 말씀이 목마를 때 더 큰 채움 더 큰 만족이 있고 더 큰 해갈이 있어가지고 있는 자는 엄청나게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게 되는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목마르고 말숨에 줄이고 신령한 저지에 줄이고 목마를 때 굉장히 큰 부유를 경험하게 되는 신령한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돼지지엄 열매를 못 막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음료로 신령한 음식을 목마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풍성한 배고픔이 없는 그러한 부유 속에 경험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금유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금유를 여기김을 받을 것이며 금유를 마음은 잘 알다시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은 금유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원수가 사랑이 되나요? 원수 사랑 안 됩니다 집안에 있는 자신놈들이 원수예요 사랑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됩니다 끝까지 인내 뭐 한 뭐 조금 뭐 10대 되면 아휴 대학 가면 좀 괜찮겠지 더 골치예요 더 골치 장가가고 애봐도 애도 맡기잖아요 또 그렇죠 평생 골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유를 들어오면요 이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쌍하게 여기세요 불쌍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거를 참 어느 순간에 터득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됩니다 끝까지 금유를이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저만 금유를 여기는 게 아니거든요 애들도 저를 금유를 여기더라고요 서로 서로가 금유를 여긴 거예요 인간은 자기만 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너무 빡빡하게 대하지 마세요 자기도 빡빡함에 대함을 당합니다 좀 여유롭고 헐겁고 좀 여백이 있게 사세요 그게 바로 금유를 잇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떠한 자예요 마음을 막 이렇게 세척기로 막 빤 건가요 물론 영어성경에 보니까 퓨어, 클린 이런 말을 쓰는데요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단일한 마음 세퍼레이트 되지 않은 마음 그러한 단일한 마음입니다 일편단심 민들레 같은 마음이에요 단일한 마음 그 사람이 어떠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 분 계세요? 하나님 본 분? 하나님 보면 다 죽는데 저도 못 봤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없는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본 것처럼 그분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은 것처럼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을 본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럽고 부피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졌기 때문에 정결케 되고 깨끗한 마음이 되었고 이 깨끗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물인 것입니다 아멘 가장 큰 헌물이 바로 우리의 깨끗한 마음 섞여지지 않는 마음 가장 순전한 마음이 최고로 원하시는 헌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다빛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빛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을 계시더다 다빛이 이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항상마다 매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으로 행했던 사람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어디에 거해요?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련하는 자 마음의 깨끗한 자 하나님을 본 자의 자연스러운 귀결인 것입니다 마음의 충만한 기쁨이 있고 혀가 즐겁고 육체가 희망에 거하며 생명의 길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다빛과 같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죠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 입에서만 오그로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깊숙한 곳에서 튀어나오는 끌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자 청결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빛은 매일마다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이러한 기쁨 이러한 희망 이러한 시혈과 생명 절대로 상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만족을 여러분들이 서유하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저마다 평화, 평화, 평화를 외쳐요 뭐 그린피스, 뭐 어떤 피스 피스가 왜 이렇게 많은지 다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세상은 더 시끄럽고 다툼과 시리기와 갈등과 왜 이렇게 끊임이 없죠? 왜 그렇죠 도대체? 다 평화를 외치는데 왜 갈등과 전쟁이 왜 더 커지죠? 여러분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좋은 설교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복잡하면서 악한 존재예요 이 뿌리가 너무 깊어요 악의 뿌리가 그래서 평화를 사랑한다고 해서 화평하게 되는 자가 아니에요 피스 러버는 너무 많지만 피스 메이커는 너무나도 시소합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피스 러버와 피스 메이커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스 러버가 피스 메이커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어떠한 대가건 간에 공동체건 가정이건 교회건 사회건 분쟁과 잡음이 없이 스무스하게 돌아가요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어떠한 조직에든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네 가지 세트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이 화평이 되잖아요 편안하고 이렇게 슈퍼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희생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이 수반되어야 피스 메이커가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던 것입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평게 된 것처럼 진정한 화목이 희생과 섬귐을 통해서 평화가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보다 화평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못 바꿔놓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잔해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에게 가서 미안해, 잘못했어, 사과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천번, 수만번의 예배가 거짓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형제와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피스 러버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사용되는 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 복은 팔복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복이에요 가장 헷갈리는 복 가장 이상한 복입니다 어떻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천국이 그들의 것인 거죠? 11절,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야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삶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더 미궁에 빠집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 심지어 순교를 당해도 너희에게 복이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누가 보고면 기뻐하고 뛰놀래요 이게 정신이상자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뻐하고 뛰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상급을 마치 본자처럼 본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이 복은 복의 절정, 복의 마무리, 복의 끝판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의 복인지 다른 복들은 다 1절, 2절, 1절 한 절만 할애했는데 이 절은 3절이나 할애해서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요구를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온갖 모함을 받고 내침을 방해 받을 때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복, 그러한 숨겨다도 삶을 통해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봤고 그들의 미랄로 인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오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바로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이 세상에 손만 뻗으면 좋고 즐거운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팔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떠한 것으로 결론이 될 수 있나요? 그것은 예수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 부인의 길, 좁은 길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로 우리는 가도록 부른받은 예수님의 제자고 이것이 부어질 때 팔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저희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 3